남훈 Says영 누굴 피해 여기 숨어 있어요? 아... 그냥... 안에巴 좀 답답해서요 블루스 아줌마가 또 귀찮게 한거죠? 우씨! 시아님 칼퉁씨가 와있어서 좀 몰랐어요 크리스마스잖아요 어디 갈 데도 없는 분이시구요 아휴 루시 아니 디저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입이 하나 더 늘었잖아 칼퉁씨에게 제걸 주면 되잖아요 하여간 오늘 중기견 들고 터졌어 터졌어 나의 마음은 오직 그댈 향해 있는데 그녀 앞에 서면 난 왜 아무 말 못하는 걸까 언제쯤이면 오락받았다 경치로 하니 기대도 왜 끝이 날까 그런 기견 유리없이 마쳐봐요 돌아서 오늘이야 그 길어다 늙어진 빛 생겼어 돌고 울고 돌아서 또다시 제자리 정말 눈치 못 챘나 내 맘 정말 모를까 내 맘이 이때야 망설이지 말고 바보처럼 살지만 내가 adia 안내 breed име 죽음 병비 윤리씨 쵸 플로스 아줌마가 오기 전에 나와 결혼해 주겠어요? 아줌마가 오기 전에 대답해야 되는거죠? 빨리 대답해줘요 여러분! 예!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? 이젠 말할 때 널 사랑해 간다고